밥 먹자 하니까 왔어? 마중 나왔어? 야 굿모닝 해야지 밥 먹자 왜? 브로콘? 더욱 맛있게 먹으면 할 것 같은건데 내가 나눠 먹자 얘들이 더우니까 벌 수다를 다 쓰는구나 내가 할게 아니다 아니다 엄마가 너무 아니다 우리 엄마한테 더워 아침부터 너무 덥더니 12시인데 많이도 아픕니다 하이킹이 말로 편할 수 없을 정도는 거거든요 또 뭐야? 샴푸? 아니گ사oba 이게 샴푸들 나잠險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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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 수영하자 더워 수영하자 요즘에 자주 전기가 나가네요 아 추워 시원하다 올 밤도 시원해 시원해 더위 때문에 잠은 다 잤네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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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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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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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